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앞뒤가 똑같은 쉬운 종이지갑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지갑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접은 쪽이 위로 가도록 색종이 돌려놔주세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의 가장자리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는 색종이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세모 펼쳐주세요. 양쪽 색종이를 이렇게 가운데 세워줍니다.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뒤집어줍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것만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뒤집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크기만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러면 종이지갑 완성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